자 챕터 아 스테이지 15 바다로 바다로 가자 바다로 여기 아이템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2개 있네 치어링 여기 아이템 하나 있네 여기 아이템 또 하나 있네 오다 보자... 히트 매직 쉴드 렛스토어 퓨리파이 프리즈 퓨리파이 도구를 사용한다 치유의 꽃 경험치 물약이야 이거 경험치 물약 렛스토어 퓨리파이 공격 무게 유리 렛스토어 공격 더 장 나이 뭐 천사의 반지 천사의 반지 지력과 빛 속성 지력은 파모를 팜 주는게 낫겠다 이거 리안에게 건네준다 마시아 마시아가 일단 들고있고 이쪽으로 가면 얻을 수 있겠지 마시아가 팜 리안 리안이 팜 장비하고 됐다 이건 팔아버리고 스프린트메일 팔고 팔아버리고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도구 사용 치유의 꽃 히트 그 다음에 퓨리파이 지금 애들 레벨이 자 17 17 23 자 18레벨 20 26 오필리아 25 오필리아가 제일 지금 높아 소년 리아는 16 1 다 잠들었네 다 잠들었네 으으eling 음 66 44 나갔지 일단은 얘들을 깨워야 되는데 도구 사용 치유의 꽃 리커버리 히트 64 피통이 32, 44 얘를 때려 잡는게 낫겠네 그리고 브라이언으로 마무리하고 이거 한 종료 히트 인프 잠까지 들었어? 64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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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트 걸어주고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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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야 데미지 정신 나갔다 진짜 데미지가 그냥 어? 리커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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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미안하다 라이프 라이프 기절해버렸다 라이프 미안해 브라이언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 플라임 라이프 네모 뭐라 두명 잠들었고 랄프는 일단 놔두고 도구 치유했고 리커버리 그 다음에 히트 84 한방 한방이구만 한방이구만 만난 나아 어스 자벨인 옛 건가보다 자벨인 이거 팔아버리고 알케미스트의 옷은 카린 거였지 그라디우스 팔고 그레이트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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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본봉 놔두고 한방 죽창 데미지 너무 센데 진짜 일단은 살려주고 각성제 챙기고 퓨리파잇 도구 사용 치유의 꽃 ум 아따 오더 Sum 망 요 아따 으 сер 황 됩 양 양 음 71 한 종료 됐다 힐링 힐링 그리고 히트블 써주고 간다 필살 육 육이나 뜨네 육 오더 치어링 퓨리파이 퓨리파이 한 종료 야 도망가는거 보셔줘 얄미운거 저거 너디보자 리커버리 슈파 치어링 퓨리빨리 퓨리빨리 도망갈 곳 없지 이제 떼고자 Haste 치어링 퓨리파이 멜트 리커버리 퓨리파이 퓨리파이 오더 퓨리파이 야 뭐 10톤 밖에 안됐어? required 10톤 밖에 안됐어? 집중 호전 자막 ях 정각 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이럴 때 짬에서 해야지 턴 이제 11턴이야 이제 11턴 너무 빨리 잡았는데?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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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물약도 많이 사놔야겠다 얘들 얘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경험치 올리려면 물약도 사놔야겠네 물약도 많이 사놔야겠네 물약도 많이 사놔야겠다 롤롤롤롤 적당히 하고 이제 넘겨 넘어가야겠구만 다음 스테이지 치어링 한번더 마무리 Jaho 何とか下の連中には気づかれずに住んだみたいね。 じゃあ先を急ぎましょ。 残念だったな。 残念だったな。 残念、残念。 これだけ派手にやってて、こちらが気づかぬわけがあるまい。 ふふっ。 くっ。 まずいわね。 今度は油断せな。貴様ら全員まとめて片付けて。 何? どうしたんだ? いきなり凍りついてしまいよったけ? 僕わかんないけどチャンスよ。今のうちに逃げましょう。 十年経った。見間違えるはずもない。あの娘。 だが、なぜ奴らと。 リアにもんがいんなぼだ、リアに。 いらっしゃいませ。 おや?ここは? 何か欲しいものはございますか? 君が欲しい。 僕の愛と真心で、君を描いた。 あの、私は売り物じゃないんですけど。 照れることはない。 いえ、あの、その。 私は売り物じゃないんですけど。 何この人。 さあ。 遠慮しないで僕の胸に飛び込んでおいで。 ああ、だめです。そんなに近づいたら。 防犯措置が作動すると、痛かったんですけど。 防犯措置。 防犯措置。 なんて可愛いんだ。 なに?なに?なに?なに? この人ってば、もしかして、ゾンビ。 さあ。 怖がらないで僕の愛を。 あのー。 あのー。 あきらめて普通に買い物していただけません? あら。 깔끔하게 포기하네 그래 깔끔하게 눈보라 날개올 리안이 장.. 소지가 16,000원 16,000원이나 있어 16,000원이나 있어 뭐지? 왜 이리 많이 벌렸냐 손 방어구 일단 다 사주자 티티가 장비가능 그 다음에 알케미스트 옷은 있고 용의 도복 랄프 그 다음에 네일 이거는 다 입고 됐다 그러면 치유의 꽃 이거 많이 사야지 어 70개 치유의 꽃 70개 아이스 블레이드 레온 사고 명경지수의 주먹 랄프 사고 돈 많으니까 쓰자 그냥 아낄 필요가 뭐 있냐 그레이브 브라이언 이정도 사면 되겠지? 포이즌 다가 리안 하주고 됐다 끝 오늘의 상황은 내게 내게 하지만 다음에는 내가 내게 내게 접하러 여덟 아 너 아 아 아 明、明、足元に気をつけなさい。 すっごいなあ。海って初めて見たよ。 おおおおおおお!でっかい船がギョウさん浮いとるでー! すげえ! ほらこら、あそこの子供たち。 ったく、ガイドに行ってくとこういう連中が一番疲れるのよね。 船はなんとか手配できたわ。 大陸へ向かう貿易船なんだけど、トゥルク側の海岸に降ろしてくれるって。 同じ島の上やのに、歩いていたらへんちゅんは難儀な話やな。 だから今まで魔族に何もともなく生きてくれたのよ。 それよりちょっと変な噂を聞いたわ。 噂? この町の近くで、最近魔物が頻繁に目撃されているらしいのよ。 それだけなら別に珍しくもなんともないんだけど。 どうやら、アンデッドらしいのよ。 オンデッド。 アンデッドって。 簡単に言えば、死体を使った操り人形ね。 バンパイアがよく召使いとして使うこともあるよね。 まさか、カイザーが。 どうかしらね。 この港は大陸との唯一のつながりだから、下手に手を出してこないとは思うけど。 とにかく、出港するまでは外へ出ないようにね。 あの、リアンはどうするんですか? そうね。 ひとまず私の知り合いのところに身を寄せるのがベストね。 これから私たちが向かうところは、とても危険なことは確かだし。 だってさ。 よかったね、リアン。 わぁ、じゃこいくまん。 リア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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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んな夜中にどこへ。 この夜中にどこへ。 あ、あれ。 こっちへ来たと思ったのに。 考えてみれば、リアンがこんなところに来るわけがないか。 いったん帰ってみよう。 虫の音が、やんだ。 へぇ。 いい感してるね。 誰だ!? はじめまして。 ウェルナ。 僕の名はウェルナ。 子供? なぜこんなところに? レオン! 気をつけて!そいつは! レオン! みんな! どこを見ているんだい? レオ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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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の人を傷つけないで! レオン! バオン! レオ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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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死んでしまえ! いやー…